그래서 애들하고 공부방도 카톡으로 영어교사들은 영어학력 부진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모아놓고 공부시켜라라는 전부의 실책이 있어요. 학력 부진 학생들은. 그러면 애들이 6교시, 7교시도 힘든 애들이 선생님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6교시도 7교시인데 애들이 막 치를 떠는데 그거 하고 끝나서 손님한테 가서 무슨 영어공부를 해? 그건 애들에게 주고라는 말이라고 하죠. 저는 카톡으로 해요. 휴식 이렇게 모닝톡, 종례톡, 모닝톡, 종례톡, 모닝톡, 종례톡,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당신이 했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 카톡 대화했잖아. 벌써 핑크반 가반 애들이라고 한 게 A4형기로 84쪽이에요. 방과 후에 푸짓 방과 후에 많이 필요한 시동간을 넘어서서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